우리 에피소람 한번 인사하십시오. 뵈에피소람 한번 인사하십시오. 뵈에피소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잘 오셨습니다. Welcome to church today. 환영이. 때로는 성령께서요, 찬양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타취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타고 우리의 마음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함께 우리가 워십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찍 전에 일찍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통해서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죠. 통과 창시, 다 용야를 그리게 상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타취하시고, 엔요인팅 하시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 우리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최고의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 속에 우리가 몇 주 동안요, 굉장히 우리의 내적인 그 간건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에 우리의 인생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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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에베소서 쭉 보면서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통과 신的话 위법소서서 내 인생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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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ll아 내 인생 속에 내가 이육신을 어떻게 어떻게 챙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는 내가 اط이 영아 냐 뭐 육은 늙어가니까 당연히 기도가 어두워지고 눈도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계속해서요 네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계속 말합니다 네 영적인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모든 능답과 모든 것은 내 영적인 데서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능담은요 내 영적인 데서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의 강근함에 대해서 계속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시지요 사실 잘 안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 뭐 저도 잘 안되는데 되는 척 하는 거죠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이 잘 안바꿔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안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면서요 굉장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변화가 안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변화되고 있거든요 치유가 안되고 있는 중이에요 치유가 안되는데 사실 치유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다 잘 안바꿔요 여러분이 다 잘 되면 천국 가는 시간표야 우리 다 잘 된다면 천국 가는 시간표야 우리 다 잘 된다면 천국 가는 시간표야 우리는 야곱도 완벽하게 되었고 아주 잘 안바꿔요 저는 안 되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죠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면서요 제가 자신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굉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안되지만 어디 속에 있으면 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굉장한 결론이면서 굉장한 시작이면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나와 계시잖아요 언약의 여정 속에만 있으면 된다 뭐 야곱이 잘한 게 있습니까 인본주의 대가 아닙니까 인본주의 많이 썼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불신자처럼 그렇게 보여요 야곱도 그 축복 빼앗으려고요 형 예수의 장작권 빼앗으려고 죽서가지고 형 예수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한 야곱이 굉장한 인본주의 아주 많이 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신자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니까 예수의 장작권 빼앗으려고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무엇을 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왜요 왜요 그래서 야곱은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응답을 받느냐 그래서 야곱은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요 뭐 쟤는 저래 이렇게 말해도 관계없어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있든 없든 되든 안 되든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덕분에 응답을 잘 받고 있든 안 받고 있든 과연 괜찮아요 또 인답은 오늘 한목사님한테 전화하세요 아침에 오늘 한목사님한테 오늘 한목사님한테 하늘의 전화 아유 선혜 빨리 보내 그러더라고 선혜 빨리 한국으로 보내래요 하여튼 빨리 빨리 한국으로 보내래요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영 인도를 못 받고 있어 그래서 이 분이 12월에 보내래요 나보고 그래서 제자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네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네 내가 그랬어요 선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12월에 가도록 한 목사님이 선혜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전달합니다 뭐 되든 안 되든 뭐 관계없어요 뭐 인도가 잘 되든 안 되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야곱이 뭐 잘 된 게 있습니까 야곱이 뭐 잘 된 게 있습니까 원약의 예정 속에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당장 안 되게 보여도 원약의 예정 속에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은약의 예정 속에 있는 야곱 아주 세 가지를 잘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지금 당장 안 돼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안 돼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 안 돼도 괜찮아요 아 누구는 지금 잘 인도 받고 있는데 나는 왜 이래 그럴 필요 없어요 아 누구는 지금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아 누구는 지금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아 누구는 지금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아 요즘에 우리 미션의 사획자들 한 5주 현장 예비 캠프 미션 줬더니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부담이 돼서 미션 홈에 또 안 나오는 사람 없겠지요 여러분 보금편지 열과 다 정리 잘 하고 있죠 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단 은약의 예정 속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은약의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은요 세 번째로 무엇을 잘하냐면 은약을 붙잡습니다 인슈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잘하느냐 못하느냐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은약 속으로는 들어가세요 내가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계없어요 은약 붙잡으세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현실이 어떻게 되느냐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관계없어요 은약만 붙잡으세요 수빈의 예정은 내 영적命 어떻게 되느냐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올 것 같은데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관계없어요 갈보리산 은약 딱 붙잡아야 돼요 갈보리선 은약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은약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산드라 잘 듣고 있죠 괜찮아요 주일날 몇 번 빠져도 괜찮아요 통역 안 하세요 통역해야 해요 딱 그리스도 은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요 간남산 은약 하나님의 나라 은약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은약 붙잡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은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은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성령 충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하면 증인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하면 증인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하면 전국이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은약만 딱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뭐 잘한 게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붙잡은 은약이 있다니까 이삭에게 전달받은 창세기 3장 15절 은약 이삭이요 죽을 뻔했다가 살았잖아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이 부모에게서 전달받은 이 피은약 희생은약 딱 붙잡고 있었어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분명한 야곱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절 5절에 야곱이 분명히 워주를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와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약을 축복합니다 너와 네 자손에게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은약을요 야곱은 딱 붙잡고 있었어요 이삭이 야곱의 주사 하나님에게 주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형 예서를 속인 것 때문에요 형 예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잘한 게 없어요 야곱은 딱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논약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 부모에게 받은 그 은약을요 딱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 부모에게 받은 그 은약을요 딱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 부모에게 받은 그 은약을요 딱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약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 그래야All we have to do is just enter into the covenant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은약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 를 제가 shepherd의 그리스도 은약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 lira 우리가 내게 주신 그리스도 은약에 딱 붙잡고 있으면 돼 우리가 내게 주신 그리스도 은약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 를 제가 내려가면 돼 내가 내가wayтора 그런 그리스도 은약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 контр 2100 Mechanism 뭐 별로 못해도 괜찮아요 현재 우리가 죄다 그리스도 은약은 되는 거 pseudos 麼 너는keley입에 Frauen unc Peter의 결의 ondeeter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원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있다는 말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 책임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바라보고 발걸음을 뛰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변화된 게 없어요 사실 그대로예요 야곱이 갖고 있었던 영정군은 그대로예요 야곱이 지금 변화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발걸음을 뗐어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 관계없어요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요 그 언약을 쭉 바라보고 계속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바라봤다가 바라보지 않았다가 이게 아니고 계속 바라보고 그 길을 간다고 말이에요 오늘 2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부엘서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감을 못 채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간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회원 자매하고 연결된 자매를 만나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간증을 좀 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렇게 호주로 다시 올 때요 그때는 정말 그곳이 어떻게 살아야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2006년에 한국으로 다시 올 때요 정말 걱정하지 않았어요 거기 가면 호주 오면요 준비된 집도 없고 가구도 없고 다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곳에 와서 나의 집에 도와야하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도와야하는 거에요 근데 이제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냥 붙잡고요 다섯 식구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온 거에요 근데 그곳이 내가 도와주신 곳이 제가 도와주신 곳이 그리고 저 가족이 5명까지 오는 거에요 그냥 저희 가족이 오는 거에요 그런데 그때 영준이 영준이 영우 다 어릴 때잖아요 자꾸만 꼬마였을 때. 우리 영서이는 하이 스쿨 되었죠. 그래서 앨리스 그 때가 그러니까 비용기 편도 끊고 호주로 온 거죠. 그래서 원인과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 그 방 하나 잠시 얻어가지고요. 그 방 하나에서 다섯 집 2주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집을 이제 얻었어요. 그래서 집을 얻을 돈이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요 어떤 예배드리고 있는 자매들을 통해서요 공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가 그 때가 그 때가 영 어델스 그 때가 상디에 공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우리 교회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우리 교회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때가 그 때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약의 여정을 갖고 있는 야곱도 모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야곱은요 도망자 신세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다. 어떤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니까 거기서 자야 되잖아요. 거기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아버지가 약속했던 그 약속 그대로 다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내가 허락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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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너와 야곱이 잘한 게 없잖아요. 진짜 야곱이 없던 야곱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상디 인도 타드 루 상디 게다 지금 그리고 베개를 베고 있던 그 돌로 기둥을 삼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야곱 잔 그 식 토 루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고백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성전의 은약 과 11조의 은약을 두 가지 동시에 잡아 버렸네. 다 동시에 워주라 성전의 인슈 和 11 奉献 단지 은약의 여정 속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야곱 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 하셨다. 그 말이야. 단지 은약의 여정 속에 걷고 있던 우리 패밀리를 하나님의 다 책임 주셨어. 자 인슈 우리 영우 조그만 내가 드럼 치잖아요. 우리 영준이 인테뿌리트 하려 찬양 하잖아요. 준 희 sometimes stands as interpreter and praises 영준이 피아노도 치고 인테뿌리도 하잖아요. 엘리스 인테뿌리트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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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는 상디 통과 이루 청주 응시 애들이 오고 싶어서 호주에 왔겠습니까 그냥 따라온 거지 그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호주에 살고 싶니 한국에 가고 싶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관계 없대요 어디로 가든 관계 없대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있어요 원약의 영속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할지라도 여전히 영적 문제는 갖고 있거든요 다들 그래서 아이들 也是 一樣 워주 응시 불안 也 会 有 수령 的 問題 저도 마찬 같이잖아요 我也 一樣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계 없어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여행 야곱이 잘한 게 없잖아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약의 예정 속에 있었을 뿐인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야곱이 야곱이 여행 여행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고백만 해도 돼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것만 고백해도 돼요 이게 야고백이에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야고백에 하나님의 교입과 시간표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백의 교회, 뜻, 시간표,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어려움, 숨은 문제들, 큰 위기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고 하면 그 속엔 분명히 하나님의 교육이 있다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야고백이 이제 예수를 도망해서요 야고백의 삼촌 집에 갑니다 거기서요 아내 라헬을 얻는데 무려 14년이나 삼촌 집에서 봉사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일한 삭세를 받았다 그 말이 안 나와요 일한 월급을 받았다는 셀러리,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if you look in the Bible, it doesn't say he received a salary or wage for working 그러니까 네가 라반이요 야고백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백이 나중에 막 화나가지고요 왜 당신 라헬을 준다 했는데 안 주느냐 그렇게 막 황의합니다 야고백이 지금 주저씨가 나와요 너희가 내가 래이처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너는 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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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고백이 지금 주저씨가 나와요 너희가 내가 공채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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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게 무려 라헬을 안 해놨는데 14년이나 봉사했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라반 삼촌이 야고백을 속인 것 그 속에도 하나님의 교육이 있었어요 야고백이 라반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했는데 약 21년 동안 그 집에 있었어요 얼마나 야고백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겠어요 그래서 야고가 경리를 많이 했었죠 근데 나중에 야고백이 라반 삼촌보다 더 가쁘가 됐어요 근데 later on you find out that Jacob becomes more rich than his uncle 라반 그래서 나중에 야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을 합니다 나最後는 상디는 지나도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 삼촌보다 양떼가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합니다 그 때 은약의 예정 속에 있었던 야고백은 그때 봤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구나 나 후에 야고백이 21년 동안 있으면서 중요한 발판을 다 그때 마련합니다 야고백이 21년 동안 있으면서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그 변화, 치유, 응답 다 받았어요 거기서 은약의 예정 속에 내가 있다고 하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응답이 막 쏟아지는 거야 우리는 은약의 예정을 걸어가면서 못 참습니다 이 어려움 오면 이 어려움에 빠지고 제게 빠지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은약의 예정 속에 있다고 하면 조금만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there is no need for that I find within the covenant journey if I later wait a little while God will pour down His blessings over you 我们呢,不需要 진짜在应许里会等候 뭐 저 같은 경우도요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응답이 없더라고 그리고 for me as well in the past there were no answers that I could see 그래서 뭔가 응답을 구하려고 막 별 짓을 다 해봤어요 that is why I tried all sorts of things to 왜 이래 대유윤아 정말 반장도 할 그래도 응답이 없어 나에 며 근데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예정 속으로만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을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더라 but I just held onto the covenant and walked the path of the covenant journey and God had already prepared everything beforehand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도요 다 시간표도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and the spiritual problems that I had as well according to His plan God healed all of them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and let us come to the conclusion 그래서 언약의 예정 속에 있으면 돼요 and that is why if we are within the covenant journey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보자고 just hold onto the covenant that God has given to me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구역과 시간별을 다 성취시킬 것입니다 then God Himself He will fulfill His plans and His time schedule 드디어 하나님이요 나를 쓰시는 거예요 and in the end God will use you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 맞는 remnant 성도 중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that is why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will be the remnant of believer and a church officer who is truly used by God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and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that kind of grace will be upon each and every one of us here today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를 발견케 하옵소서 그래서 은약 붙잡고 우리가 은약의 여정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and we hope to hold on to the covenant and be within the covenant journey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표본은 개정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주당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정 속에 있는 예정 속에 voir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표본을 위해 기도합니다